황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 예선 리그 5라운드인데요. B조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1회전에서 커제 구단한테 졌기 때문에 지금 조 1위는 노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진서 구단과 같이 결승전에서 만나서 금메달, 은메달을 노리려면 조 3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라이징포한테 진다고 해서 조 3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라이징포한테 지면 조 4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조 4위가 되면 신진서 구단하고 8강전에서 만나서 그냥 메달권에서 누가 이기든 한 명은 메달권에도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바들은 다 이기고 조 2위로 올라가는 걸 노리는 게 맞습니다. 또 그게 또 스포츠 정신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딴 생각 안 하고 우리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박정환 구단이나 이 선수단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자 라이징포하고의 바둑, 박정환 구단이 흑번인데요. 초반부터 정석에서 이렇게 어긋나고 그런 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정석인데 여기에서 이거 단수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거를 정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 우변에 안 둘 수가 없는데 여기 밀고 올라온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배석에서는 우아귀에 이런 세력이 있는 배석에서는 뚫는 게 맞습니다. 언제 뚫는 게 맞나 싶었더니 이럴 때 뚫는 거더라고요. 뚫고 끊으면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자리를 오면 지금 여기서 100이 바로 움직이는 거는 이 하변에 흑대력이 있으니까 도망갈 때 100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100도 우변에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지켜놓으면 이제는 있고 움직이는 건 좀 불편하죠. 흑돌이 미리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점은 활용하고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짚어서 왔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100이 이거 밀고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이렇게 날일자 왔을 때 이 자리를 둔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왔을 때 이 올라온 수는 조금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시간에 왜 그런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립 쓰고 이렇게 나가서 여기까지는 상반간에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100이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1까지. 근데 사실 약간이라는 건 정말 약간이라서 범 7집 반이라서 우세한 거 그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100의 실수가 납니다. 이렇게 두는 정도거든요. 나오니까 나와서 끊는 수가 성립해요. 그리고 나서도 100이 그냥 는다든가 하는 건데 단수 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쳐야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오면 저치고 한 칸 뛰면 뛰고 끊으면 늡니다. 이게 한 칸 뜁니다. 그리고 자세 잡으면 100도 이렇게 자세를 잡아요. 다음에 뭐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넘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두면은 이거는 아직 100이 후차기의 효과가 살아있는 바둑입니다. 100이 괜찮아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밀고 나왔거든요. 이 아래로 밀고 나오는 수는 잘 안 두는 수인데 약간 손해지만 그렇다고 못둘 것까지는 없죠. 약간 진맛을 노리겠다. 하고 이렇게 단수 치고 나와서 이렇게 두는 거고 여기를 뒀을 때 문제는 여기다 갖다 붙여줍니다. 이런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거 단수를 치고요. 움직이면 그때 이렇게 두는 거죠. 물론 여기다 둔다고 해도 이 흑돌이 잡히지는 않아요. 100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은 흑이 100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두면은 넘어갔잖아요. 두텁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선수고 그래서 이게 흑이 좀 손해고요. 여기다 두면은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히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장문 씌워서 석점을 잡는 거고 이렇게 두면은 그냥 잘 어울릴 한 판입니다. 약간 좋겠지만 정말 미미한 차이라서 그냥 잘 어울리는 바둑이다. 이럴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여기다 붙이니까 처치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를 주니까 이것까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 돌도 여기를 이거 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돼서 이한점이 생으로 죽으니까 흑이 너무 좋아요. 승률이 90%가 넘습니다. 여기서도 귀를 지켜야 돼요. 이 귀라도 집을 지켜야 백이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이 전반적으로 집이 너무 없어요. 여기 중앙에 이거 뭡니까? 저희 구독자분이신 이드머슬림님은 중앙에 보름달 흙집을 밝혀주는 보름달이 떴다고 이거 뭐하는 돈이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한 수입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집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가죽장사 그나마라도 이쪽으로 막아야죠. 이거 그쪽 귀도 안 맞고 이렇게 두니까 넘어가서 집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그게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더 좋은데 뭐 이렇게 둬도 좋고 여기 왔을 때도 이렇게 그냥 잡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그래도 뭐 이것까지야. 조금 백이 두터워져서 흑이 약간 손해받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흑이 좋은데요. 문제는 하변에서 지금 흑의 승률이 거의 90% 가까이 됐던 바둑인데 여기서 갑자기 박정환군단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기 이으면 별탈이 없어요. 백은 기세로라도 여길 나와야 되는데 차단하고요. 나올 때 이렇게 계속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돌이 흙집 속으로 오솔길 따라 소유소로 나와서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꽉 막아두면 이 백돌이 도망가려면 고생해야 됩니다. 이거는 백이 많이 불리해요. 이거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데 빠지는 게 다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어 쓰면 간단합니다. 아이도 흑이 많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끊죠. 당연히. 여기서라도 이렇게 두면 흑이 아이도 좋습니다. 넘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러면은 흑 백은 넘지 못하고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는데 이때 여기를 막고 그리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두는 거는 이렇게 돼서 차단할 때 여기를 잡히니까 칠로 못 두고요. 여기서 이거 한 잔 잡고 살아갈 때 이거 한 잔 두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흑이 약간은 좋아요. 한지빤은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한지빤이라도 뭐 좋은 게 어딥니까. 어쨌든 간에 실전은 여기를 꽉 있는 바람에 사실 역전이에요. 그런데 역전이라고 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넘으면 역전이지 라고 이제 해서 라이브 때도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진행이 이거까지만 보면 지웠는데 이 뒤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이징4가 여기서 굉장히 장구하거든요. 왜 장구하나 했더니 어려워요. 이거 한다면 여기 나올 때 이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치고 여기도 쳐요. 그리고 또 밀어요. 받아야죠. 그때 이렇게 둬서 살자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솔솔솔 밀고 나와도 이게 잡히면 안 되니까 여기 붙이거든요. 그때 여기서 이거 젖혀요. 끊습니다. 잡개 쪽 치워버려요. 그리고 또 잡으면 이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복잡한 이제 바둑들이 나오는데 이거 따고 여기를 두면 여기를 이제 하나 치고 결국은 이제 공배다 차니까 이쪽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맞고 여기를 둬서 여기 빠지면 안에서 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흙이 이걸 젖혀서 이렇게 하면 배기 안에서 못 살죠. 이제 대 난리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이 전체의 폐가 걸립니다. 그러면 흙이 이걸 단수치고 딸 때 이걸 단수치고 있고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폐싸움을 들어가는 건데 딸 때 여기 폐감을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배기 폐감이 없어요. 이걸 받아주면은 다음에 이걸 딸 때 폐감이 없어서 이거 다 죽습니다. 이거 너무 크죠. 그러면은 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대 바꿔치기가 나는 겁니다. 백은 이거 다 잡고 사는 거고 흙은 이 넉 점 잡혔던 넉 점이 살아오면서 거꾸로 백 넉 점을 잡고 살아가는데 여기까지 결과 아 배기 한 반집에서 한 집 정도 줬습니다. 이건 이 수익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50수 수익기를 해야 돼요. 라이짼프가 수익기 하다가 못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라이짼프 이거 왜 안 넘어가자고 막 야단을 쳤는데 이렇게 복잡한 수가 있는지 몰랐죠. 이거 당연히 수익기 못하죠. 라이짼프가 이거 결국 이거 못합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돋냐 여기를 젖혔어요. 다시 이 장면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 자리를 둬서 이 두 점을 포기하면 흙이 좋답니다. 여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두 점 잡아버리면 이거 다 치고 나오는 순간 잡히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또 여기 치받으면 이쪽에 수가 나니까 이렇게 늘어서 두 점 잡거든요. 그때 여기가 집으로 엄청 커요. 백이 두는 거하고 백이 한 칸 뜨는 거하고 흙이 두는 거 엄청 차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대세점인데 여기를 젖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식으로 이 중앙에 백집이 나는 거를 방해하면서 흙이 올라 나오면 흙이 한 세 집 정도 좋다. 그런데 이거 이거 버리고 버리고 이런 수입기 집계산 못하죠. 박정환 구단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았는데 이렇게 되면 바둑이 그냥 5대 5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돼서 따내고 살고 넘고 이렇게 하면 거의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점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또 이쪽 어디로 이 위쪽으로 두는 게 정수예요. 여기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뒀거든요. 여기서 사실 흙이 여기를 안 뒀다고 해서 백이 이걸 잡으러 오는 수는 없어요. 잡으러 오려면 원래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단수 치고요. 여기를 밀면 원래 여기 막아야 되잖아요. 여기 끊는 게 있어요. 여기를 치면 이거 잡으니까 끝이고 그러면 백이 이렇게 치면 여기를 치거든요. 그러면 이을 때 이렇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백돌이 다 잡힙니다. 단수를 얻어막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면 패도 안 나고 이 백대마가 다 잡혀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게 안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쉽게 생각하면 잡으러 오는 거를 이걸 두고 여기 두고 이거 막을 때 이렇게 해서 패싸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잡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잡으러 올리면 아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백돌이 하나 더 있으면 차단할 때 백이 쑥 늘면 수상지에서 백이 좋죠. 그래서 여기를 꼬부린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떡수예요. 지금 여기 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를 두니까 흙이 찬스다. 나중에 패를 하더나 말더나 그냥 여기를 밀고 나가고 여기까지 하고서 여기를 찌른 다음에 확 급소를 찌르니까 백이 패부를 찔렸죠.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를 이어 이렇게 뚫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잊고 여기를 이걸 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을 젖혔는데 사실 지금 흙이 조금 좋아요. 그러면 좋으려면 어디를 두는 거냐 그냥 여기를 젖히고 이거는 이제 절의 추천입니다. 핫하고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이것도 하나 선수를 하고 그리고 끊어라. 그런 건데 여기 끊는 거로 오는 게 이게 이제 다시 그러면 가변이 지금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패가 되는 거거든요. 패싸움 같은 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백을 또 여기 팻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이게 좋기는 좋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근데 이렇게 두기가 상상이 잘 안 가니까 이거를 못해요. 근데 못한 거는 이제 알겠다 이거죠. 이걸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쪽 어디를 따주고 두면 안 되나 싶은 건데 박정원 구단이 여기서 이걸 툭 끊었어요.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여기서 배기가 바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론 흙이 불리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두고 계속 나가다가 여기를 젖히면은 이 싸움이 이게 좀 뭐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 여기 치는 게 있어서 이런 거 어디에 두면 이쪽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를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 끊는 것도 있으니까 이 싸움은 배기 잘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거를 젖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쪽을 들여다보고 이 걱정과 여기 끊는 거를 보고 싸우자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걸 하나 젖혀놓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들여다보는 게 있으면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를 밀고 나가면 물론 이제 크게 유리한 싸움이긴 합니다. 약간 유리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느닷없이 여기를 지킨 수는 패착이죠. 아니 불리한데 여기 지킬 틈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서 한번 싸워봐야죠. 지든 이기든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건데 싸워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후퇴해버리니까 복잡한 부자가 여기 딱 지키는 순간 승부 끝났습니다. 이 두 점이 그냥 잡혔어요. 이거 잡혀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생으로 흙집에다가 두 점을 그냥 보태준 거 아닙니까. 이 외를 그냥 죽여서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애를 아까 이거 하나 해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단수를 치고 흙이 이거를 받아주면 이렇게 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둬서 이 꼬랑지가 잡히죠. 이거를 남겨놓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금 실전은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까지 되면 이 하변을 패로 잡으러 오는 거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여기 수가 왕창 늘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하고 이걸 둬도 여기 두면 이렇게 되는 건 이제 흙이 흙이 걸리고요. 이걸 두고 이렇게 돼서 패싸움하고 이거 있는 것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두는 건 이거 찔러갖고 수상전이 여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있으니까 흙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노린 건데 여기를 두는 수록 간단해요. 안은 것도 안 돼요. 따낼 때 있고 지금 여기를 이제 손을 뺐는데 여기를 치중해서 여기를 두고요. 이걸 두면 그때 뒤로 나서 여기를 둬봐야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여기는 그냥 패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처럼 봉배가 여기 보강이 안 되면 잡으러 오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을 보강했는데 박정우가 여기를 아예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잡으러 오는 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찔러서 받으면 잡으러 오는 건데 역시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하나 끊어놓고 여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두는 게 있어요. 이걸 둘 때 젖히면 됩니다. 이걸 막으면 이어요. 이걸 따면 이렇게 두고 보태주기 싫으면 보태주기 싫으면 여기에서 그냥 젖혀도 됩니다. 이걸 막으면 이어요. 여기를 찌부르면 이렇게 해서 이 백돌에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받으면 이렇게 살고 그래서 이게 숙대마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빠져있는 거로 백의 자충이 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백은 이래저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해놨지만 아무것도 안 되고 중앙을 지키니까 이제는 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아직도 폐맛이 남아있죠. 폐맛이 있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폐맛도 아니죠. 지금도 이거 없지만 여기하고 이렇게 느는 게 있으니까 잡으러 오는 건 하여간 안 됩니다. 이게 뒷맛이 너무 나빠요. 이쪽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박지원 구단이 안전하게 이기는 길로 가는 길인데 상변은 다 부서졌지만 여기 젖히면 끝내기하고 근데 여기가 흙이 계속 두고 이 군데도 안 두니까 박지원 구단이 칼을 뽑아듭니다. 이렇게 돼서 차를 타니까 이 백대마가 걸렸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찝어갖고 지금 뭔가 하고 있지만 걸렸죠. 여기서 이렇게 두고 여기 둘 때 여기를 먼저 치는 수가 있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뒀는데 만약에 이걸 잇는다. 여기 뚫어서 이거 단수 쳐봐야 입구 이거 둘 때 이렇게 하면 장문입니다. 석점이 잡히면 이 대마가 다 잡히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를 이긴 건데 이거 빵 따는 순간 이게 바둑이 되겠습니까? 여기를 붙였는데 원래는 지금 이쪽을 끊는다든가 해서 이거 살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잡히는 것도 남아있어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더 많이 다 잡고 더 많이 이길 것 같은데 박지원 구단 누가 많이 이긴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깎아줍니다. 깎아져요. 깎아져. 나갔으면 이걸로 다시 여기 나가면 이 백대마다 죽었어요. 깎아주니까 깎아주면 던져야지. 그러고서는 나이징프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구단 5라운드 이기면서 4승 1패 조 2위가 다시상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8강전 결선 포토너먼트 8강전에서 계속 박지원 구단이 이기면 신진성 구단하고 중결승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8강전도 또 잘 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두어 나가는 게 스포츠 정신에도 맞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바둑의 요구 하나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장면 이 장면인데요. 여기를 치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불쑥 올라오기가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실전처럼 쌍립으로 이렇게 되기만 해도 쌍립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를 양쪽으로 들여다보는 거는 나쁜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서는 수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두는 게 정수냐. 아래로 빠지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백도 하나 찔러놓고 요거까지 붙여놓고 한 칸 뛰는 게 요게 정수예요. 요렇게 돼야 쌍방 호각으로 잘 바둑이 한 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흙은 선수 잡아서 큰 곳에 걸쳐가게 되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백이 잘 두면 백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쌍립으로 섰기 때문에 백이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겁니다. 백이 좋아지는 수는 어디냐. 여기 붙이는 거예요. 나와 끊는 거는 이거는 여기 밀기만 해도 이렇게 되면 이거 한 방 땅 치고 이쪽을 꼬부린다든가 여기를 둔다든가 하면 흙이 나빠지니까 얻어맞지 않으려면 이거 후퇴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여기 하는 게 남고 이거 하는 자체로 지금 슬슬슬슬 늘어나도 또 아니면 여기를 밀어도 주전머리 꽉 차는 거로 맞아도 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수는 엄청 손해고요. 흙은 벌의 수로는 여기가 급소라고 해요. 나오는 걸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절에는 여기다 들여다보고 받을 때 나오지 못하게 여기를 차렷하면 흙이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흙이 걸쳐라. 절의 쌍방 최선의 수로 이렇게 두면 백이 한 집 반에서 두 집 정도 좋다. 아니면 세 집까지도 좋다고 절에는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진행은 솔직히 절의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공감도 안 되고 이런 수는 아마 쌍방 간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카타고가 말하는 게 사람이 그나마 좀 이해할 만한 거니까 카타고 수법을 알려줄게요. 여기다 붙이면 흙은 보통 젖히겠죠. 그리고 늘면 여기 두는데 지금도 나와 끊는 게 있으니까 이걸 미리 끊어놓는다. 이렇게 놓는 건 여기 두 젓머리 얻어맞는 게 아프니까 안 되고 끊어누르면 이걸 잡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서 끊는 게 없죠. 단수 치는 순간 제대로 훗해야 되니까 그때 이 정도 지켜놓으면 그리고 여기 걸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로 100이 한 1.8집 정도 우세한 그런 바둑으로 100이 약간 더 좋게 돼서 이수가 악수가 되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드는 거지 아까 절의처럼 하는 거는 좀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 정도로 100이 좋다. 즉 그래서 결론은 흙이 아래로 뒀어야 되는데 위로 뒀기 때문에 이 위로 두는 수에 대해서 100이 유리하려면 여기 붙여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못하고 이렇게 두는 바람에 쌍방 퉁이 된 거죠. 흙도 잘못두고 100도 잘못떠서 결과적으로는 쌍방 퉁이 돼서 비슷한 결과 잘 어울린 게 됐는데 이 찰나에 인공지능은 쌍방 간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다. 라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